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는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물도록 당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길 호수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이낙연 대표로부터 채우고 수시로 조언을 얻고 함께 정권 재창출을 해서 훨씬 더 밝게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의 상임고문을 막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에 참여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를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은 민주 진영이 총결집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전체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와중에 사사오입 철회하라, 이재명 후보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열성 지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저렇게 중대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러는 것은 이낙연 대표의 말도 안 듣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웃으며 포옹을 하고 원팀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런 와중에 저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건 민주당 지지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최근 김어준 총수는 돈과 백과 줄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꼭 머니투데이에선 특히 저렇게 친녀 성향의 방송인이나 타이틀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하나 지켜볼 예정인데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본인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도와야 된다는 발언을 최근 답에서 했죠. 틀린 말 하나 없다 생각하고요. 이제는 진짜 민주당 원팀 행보가 시작됐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어 이재명 4기 민주정부를 기대한다는 포스팅을 어제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와중에도 돌만 던지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굳이 이들에게는 신경 쓸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진짜 원팀 행보가 시작된 거고요. 보기사시피 이런 식으로 원희룡 같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들을 정신병원 강지로 보낼 것 이런 어그루를 끌면서 어떻게든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데 원희룡의 속셈이 드러난 이상 글쎄요. 여기에 타격을 크게 받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한때나마 개혁적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던 원희룡의 실체만 제대로 탄로난 것 같습니다. 이래서 대선 시즌만 되면 사람이 반쯤 정신을 놓는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네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생방송 중에 눈 뒤집고 소리 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랬다. 윤석열도 안 하는 짓을 어떻게 저렇게 생방 중에 하냐. 그리고 원희룡 와이프는 면허 취소해야 되는 게 맞다. 환자 진료 정보 유출도 문제인데 진료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면허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이재명 후보를 고발한다는 소식까지 저렇게 전했는데요. 참 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렇게 관심이 고플까요? 무언가 목적이 있겠죠. 본인이 관심도 받고 지금 윤석열 씨가 전두환 농호 이후로 개사가 논란에 휩싸이니까 그걸 또 덮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어쨌든 저렇게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네요. 그렇다고 윤석열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시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새벽 한국일보 단독으로 윤석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만행이 탄로났습니다. 고발장 속에 있는 유튜브를 실제로 모니터링했다는 사실이 탄로난 건데요. 한마디로 윤석열을 비판하던 유튜브 채널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모니터링한 정황을 포착한 것입니다. 대검 차원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더욱더 탄력이 붙는 거고요. 공수처에서 해당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에 나선 상황이죠. 유튜브 S채널로 나와 있는데 그 S채널은 서울의 소리 채널입니다. 거기에 모니터링 업무를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고요. 민병덕 스스로 2020년 3월 6일 유튜브 S채널 등에 출연해 자신이 제보자 X의 변호인이라고 설명함 이라고 고발장에 적혀있었죠. 문제의 그 고발장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비롯해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두루 찾아봤다는 게 지금 탄로가 난 거고요. 이외로도 지난해 4월 2일 또 다른 채널에 최강욱 대표가 출연해서 발언했던 내용 등이 담겨있던 점에서 단순 뉴스 스크랩 업무는 아닐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누가 해당 방송들을 챙겨보고 내용을 취합하도록 주문했는지 취합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 밝히는 게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로써 당시 대검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문제의 수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정보 수집에 국한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를 훌쩍 뛰어넘은 거죠. 검찰을 사유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검찰의 정치 개입, 국기문란 행위 그래서 검찰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민생이냐 개혁이냐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두 개 다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검찰이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멋대로 총장과 주변인들의 개인적인 업무의 사유와의 동원이 된다면 그게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김종인이 다시 움직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두환 발언은 사과하면 된 거고 개사관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씨를 옹호했는데 글쎄요. 김종인이 움직이면 뭐가 달라집니까? 최근 김건희 씨가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선거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는데요. 원래 선거라는 건 시체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발언으로 엄청나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실제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안 나서는 게 아니고 못 나서는 거 아니냐. 말은 똑바로 해라. 호위 경력 사문소 위조에 박사 논문 표절에 주가 조작에 이외로도 하는 것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못 나서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고요. 이런 와중에 중앙일보 현일훈 기자는 김건희 몸져누워 이걸 또 따온표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 같은 정치권의 선동 공세에 김건희 씨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한다며 몸져누웠다고 전하고 있는데 최근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씨한테 호되게 당하고 싸늘한 반응을 받자 저렇게 다시 앞장선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서로의 망언에 대해서 계속 공방을 주고받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김건희가 저 정도로 몸져누웠다면 정경심 교수는 뭐라고 설명할 거냐. 남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렇게 괴롭혀놓고 본인 마누라는 귀하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민희 전 의원은 도대체 이런 게 기사냐. 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앞서 그 현희룡 기자는 김건희 애교머리 자르고 등판 채비 이딴 보도를 했던 사람이죠.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캠프에 공보특보가 전화 출연을 해서 굉장히 불만 가득한 입장을 담아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어준 총수의 질문에 대해서 부인이 출마했냐라면서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직원이 있고 사진 찍은 사람도 반려견 그 인스타그램 전담실무자다. 이런 식으로 어설분해명을 하자 김어준 총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계속 질문을 했는데 무엇보다 자정에 부인한테 개를 데리고 나오라고 할 수 있겠냐.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묻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떨뜨름하게 대놓고 불만을 표하고 시청자들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어준 총수가 계속 묻자 부인이 출마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라면서 대답을 회피했죠.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출연했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제 세계일보 단독으로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 수사만 1년째 하고 있다. 검찰에선 혐의 입증을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고요.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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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